규모 7.1 지진이 규슈 남부를 강타한 지 나흘 만인 오늘 제5호 태풍 마리아가 혼슈 동북부를 관통하면서 일본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기상청은 태풍 마리아가 오전 8시 반쯤 이와태현 오후 나토시에 상륙한 뒤 도호쿠 지방을 지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. 오후 2시 기준 중심기압이 994헥토파스칼이고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20m였습니다. 태풍은 이와태현에서 아키타현 쪽으로 북서진하며 혼슈 북부를 횡당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.